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일단 제가 8호 버블티를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무슨 맛이냐면 되게 뭔가 딱 오늘 우유에 살짝 타로 맛이 살짝 그런 맛인데 근데 좀 그런 맛이에요 좀 딱 타로 맛? 그니까 타로만의 그 맛이 있어요 아무튼 맛있습니다 맞아 살짝 분유 맛이다 오늘 저녁을 아직 안 먹었어요 근데 제가 점심을 늦게 먹어가지고 저녁은 좀 근데 오늘 저녁이 아마 이거일 것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배불러서 머리 안 잘랐어요 근데 한국이 많이 춥더라고요 많이 추웠어요 아 오늘 모자 프라다 모자 보이시나요? 이거 받은 거거든요 저희 그때 프라다 밀라노 갔을 때 받은 거예요 그래요 음료의 맛은 딸짝 분유 맛? 분유 맛 제가 근데 이번에 프라다 갔을 때 그 베레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베레모를 사서 나중에 제가 베레모를 쓰고 한 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저희가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저희 이제 태국 가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투어 연습을 오늘 하고 왔어요 아 맞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맛있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무슨 고기 먹었냐면 무슨 고기 먹었냐면 삼겹살 먹었어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맛있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모자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얼굴만 동동 떠보이지 않나요? 좀 그렇죠 윙크 연습 좀 해야 되겠어 윙크가 너무 많은데 모르겠어 손가락 하트 손가락 하트 어? 네 저 귀걸이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뭐 많이 크게 바뀐 건 아니고 근데 뭐 많이 크게 바뀐 건 아니고 윙크를 팼어? 우리 진짜 별거 없는데 오늘 그냥 살짝 요런 느낌 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입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교사이라도 무대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무대가 너무 컸고 되게 또 오랜만에 콘서트를 또 했다 보니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잘 했던 것 같아요 아 저 그리고 방금 전에 살짝 이렇게 폰을 꾸며봤거든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서 스티커를 바로 붙여버렸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오늘 TMI 폰을 꾸몄다 아무튼 간에 교사라도 정말 너무 좋았고 사실 이제 딱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이제 더 잘해서 더 큰 무대에서도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러려면 많은 엔진분들이 있어야 하니까 올해도 열심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해 뭐해? 눈이 부은 거 같다고요? 아니요? 아닌데? 나 좀 부었나? 오 이십구나 렘 오 이십구나 렘 오에 뭐에 큉 근데 너무 영어는 없죠 저 이런 거 저 너무 막 너무 막 편하게 너무 그냥 막 하니까 좀 재미없죠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제가 늘 사실 애교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 번 하면 끝인 거잖아요 솔직히 뭐 저는 뭔가 이런 거 막 막 큉 막 이런 것도 그냥 뭔가 되게 막 부끄럽고 막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네요 그냥 뭐 솔직히 뭐 내가 뭐 창피한 창피한 거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너무 막 막 하는 사실 엔진분들도 뭔가 보는 게 선은 너무 막 이렇게 잘하고 이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애교의 저런 뭔가 그런 게 좀 별로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마인드 좋다고 아 물론 팬분들은 애교하는 거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선은 존재가 애교라고? 그건 그런가? 그런가? 앞머리 잘라보리라고? 갑자기? 왜? 아 일본에서 TMI 일본에서 일단 또 다 같이 멤버들이랑 고기를 먹으러 갔었고 고기도 먹고 좀 감기 걸렸나 봐 그냥 고기도 먹고 약끼 아 아니 아니지 그거 오크노미 약끼랑 약끼소바 먹고 네 그렇게 먹었어 캡처 타임 오케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딱 뭐가 예쁘지? 이렇게 딱 지금 다 보고 있어 저장 공간이 이래서 꽉 찬다고? 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트 너무 귀엽다 이거 그쵸 너무 귀엽죠? 하하하 너무 귀여워 우와 그러니까 저 얼굴 진짜 하하하 너무 낫게 보여 하하하 너무 웃겨 하하하 진짜 복숭이 낫다 복숭아 하하하 대박 대박 하하하 타코아키 맞아요 이번에 타코아키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음 푸딩 먹었죠 저는 맨날 일본에 가면은 파이점에 가서 메론빵이랑 푸딩을 꼭 먹어요 너무 맛있잖아 아 그리고 그 일본 호텔에서 반신욕을 저 거의 매일 했어요 근데 이게 반신욕을 하니까 제가 이제 좀 저만의 살짝 팁이 생겼달까 조금 반신욕을 하고 난 다음날에는 좀 뭔가 더 예뻐 보이는 느낌? 음 그래가지고 반신욕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 메론빵이 편의점에 파는 종류가 있는데 살짝 그 소보로처럼 소보로빵처럼 겉에가 살짝 설탕 묻혀져 있고 그런게 있고 완전 매끈한데 안에 메론크림이 들어가 있는 그런게 있거든요 근데 그 매끈한데 안에 메론크림이 들어가 있는 메론빵이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서 저는 일본 가면 그거 꼭 먹습니다 근데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던게 제가 제가 그 설날에 집에 갔었거든요 본가에 갔었는데 저희 엄마도 요번 저희 교사라돈 무대 보러 왔었었단 말이에요 저희 가족이 다 일본에 왔었었는데 저희 엄마가 딱 이제 그 제가 먹고 싶었던 그 메론빵을 제가 못 먹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집 가서 냉장고를 보니까 그 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 어디서 났냐 물어봤더니 어 그냥 좀 괜찮아 보이게 사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그걸 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저희 엄마가 그걸 사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엄마랑 누나한테 이거 진짜 맛있다 다들 먹어보면 깜짝 놀랬거든 이랬는데 역시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죠 역시 제 그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죠 오코노미야키 맛있었냐고 오코노미야키 진짜 근데 사실 늘 맛있어서 네 뭐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거 같아 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토끼 성대모사는 뭐야 토끼 성대모사는 뭐야 근데 패딩 보니까 좀 추워서 좀 입을게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추워졌으니까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아니 밖에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 왜요 춥죠 추워 춥더라고 근데 모자는 벗으면 안 돼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메짜스키아는 염색했냐고요? 비밀이에요 파마했다고? 비밀인데요 엔니 속마음 어쩌라는 거야 선우 도대체 머리를 어떻게 한 거지? 다 궁금하시겠지? 여러분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갑자기 브릿지? 이러네 브릿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한 거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보여줄 거냐고요? 뭐 때가 되면 보여주겠죠 저 개구리 같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다운펌? 펌도 다운펌 있구나 비밀입니다 그렇죠 아무 정보가 없죠 저는 그걸 유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저는 너무 궁금증을 유도하는 재미가 있어서 재밌네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라고? 제가 막상 속보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상한 놈이네 김선우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가 상하면 치과에 가야죠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아닙니다 알겠어 그 드립 마음에 든다 정답 아무것도 없다 아니다 맞아요 갑자기 재미없어서 안할래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모자 썼어요 아니 그냥 쓸 수도 있죠 저 뭐 그렇게 추비를 하세요 사람 당황스럽게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투어 때 보세요 저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아 진짜 다들 원하시는 제 머리 스타일이 있나봐요 타피오카 타피오카 무슨 맛이냐고 식감은 굉장히 쫀득쫀득하고요 살짝 떡 같아요 떡인데 그냥 자그만한 알갱이고 되게 많고요 어떻게 보면 쑥 향이 살짝 많이 안 나는 쑥 떡 같은데 모르겠다 멤버들은 아마 연습 끝나서 아까 뭐 영화를 본다는 말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아바타2는 저는 진작에 봤어요 저는 진작에 봤어요 누구랑 봤냐고요? 누구랑 봤냐고요? 저 친구들이랑 가서 봤습니다 저는 떡국 먹었냐고요? 저 떡국 안 먹고 저 집에서 호떡 만들어서 먹었어요 제가 갑자기 그 당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원래 사실 저희 가족이 좀 전통적으로 하던 게 있는데 그게 그 당일 아침에 그게 호떡 믹스를 사가지고 호떡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랑 되게 튀김도 자주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뭐 만들고 싶어서 그거를 해서 먹었어요 근데 저랑 누나랑 같이 했는데 누나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반죽 제가 다 만들고 제가 진짜 거의 다 하고 굽는 것도 바로 제가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반죽을 물을 좀 많이 넣어서 저희 엄마가 알려줬는데 반죽을 완전 좀 질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좀 더 그 살짝 밀가루 맛이 좀 덜 된다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정량으로 딱 맞춰버린 거예요 너무 완전 딱 반죽 딱 그냥 저도 막 좀 늘어나긴 했는데 너무 이렇게 좀 더 질게 해야지 좀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생각보다 제가 만들어서 먹으니까 너무 뿌듯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사실 호떡 하나의 가격이 한 천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호떡 믹스가 한 4,000원인가 되게 쌌거든요 근데 그 4,000원짜리 하나로 진짜 10개 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가성비가 진짜 좋다 응 추천 저 지금 거의 다 안 먹었어요 그냥 나 지금 거의 다 안 먹었어요 자꾸 떡에 떡을 마시고 있다고 왜 그러시죠? 저를 보니까 배고파진다고요? 아 제가 먹어서 죄송해요 선오피스 여러분 마스크를 낄까요? 하자 끼면 이런... 근데 너무 어둡죠? 그렇죠? 나도 그거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저는 막이 꾼일까요? 아닐까요? 딱 이제 막 노래 나오면은 딱 이렇게 하면 하다가 점점 이제 딱 그 노래 구강이 되면은 딱 빼요 저 마귀꾼 같나요? 눈 많이 더 가는 거 같기도 하고 안 그런가요? 아닌가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 눈이 좀 예뻐가지고 뭐죠? 노마스크가 잘생겼다고? 감사합니다 마혜자라고? 감사합니다 그런가 저 모르겠는데 저는 뭔가 제 모습이 더 낀 게 더 예쁜 거 같아요 그냥 눈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래 뭘 하든 왠지는 다 좋아해 주니까 댓글이 너무 빨라 맞아 다 좋아 입술이 너무 예쁘다고 진짜요? 완전 동글동글 후드? 아 이렇게 써달라고요? 아 이렇게 써달라고요? 아 이렇게 써달라고요? 오 이거 하니까 저 옛날에 그 저 위버스 배경 사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지금 보니까 똑같네 진짜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나 저 완전 달라진 줄 알았는데 또 좀 요즘 취미생활? 저는 취미생활이 요즘은 그냥 빨리 자는 거 제가 요즘은 그냥 거의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자는 거 같아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내 스타일이야 넌 제가 어떤 스타일이죠? 좀 궁금하네요 귀여운 스타일? 아니 근데 귀엽나? 난 내가 귀여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진짜 귀여운 사람들 있는데 곰놀이 보지? 뭐지? 네? 이러네 김선영은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 아니에요 메론빵 호즈는 뭐야? 뭐야 섹시한 스타일? 제가 또 그렇다고 또 섹시한 스타일은 좀 아니지 않나요? 나도 섹시하나? 혼나긴 싫으니까 취소할게요 제가 무슨 성남자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네? 너 겁나 섹시한데? 너 겁나 섹시한데? 나니? 진짜로? 나니? 진짜로? 떠는 스타일? 하트포우즈 야 난 윙크가 안 돼 안 되는 거 아닌데 너무 너무 잘 안 돼 반전 매력 그 자체 잘생기고 예쁜 스타일 잘 되던데? 이게 잘 되는 게 그러니까 좀 뭔가 스무스하게 그게 안 돼요 그냥 이 표정으로 윙크만 그게 안 돼요 몰라 오늘 대머리라고? 대머리 아니거든요 대머리네 대면 장땡이지 뭐 개구리 성대모사는 뭐야? 막 왁왁 이런 건가? 섹시하지 말라고? 올라크 따라해요 근데 모자 벗으면 너무 너무 민머리가 없나? 쓴 게 나은 거 같다 벌써 라이브 한 지 35분이나 됐잖아 시간 진짜 빨리 가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몰랐어 말하니까 시간 진짜 금방 간다 애틀때까지 애틀때까지 반전 너랑 존재하기 좋은데 너와줘 저 복근 있냐고요? 이런 데까지 처음 봐 저 복근 없어요? 뾰족 같아요 감사합니다 콧물 나와 나 감기 걸렸나봐 어떡해 저 염복이 다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역시 옮을 줄 알았어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아픈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섹스 섹스한 포즈는 뭐야? 섹스한 포즈는 뭐야? 콧물쟁이라니 콧물쟁이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콧물쟁이라 해놓고 컴백 스포를 내가 왜 어떻게 못하지 다콧물 포즈 응 나보고 콧물쟁이라 해놓고 다들 요구하는 거는 참 많네 밥 안 먹었어요 밥 안 먹었어요 콧물쟁이 귀엽다 애기 아니냐고? 애기 아닌데요 맹구라니 근데 맹구 귀여워 괜찮아 맹구는 안 삐졌거든요 안 삐졌거든요 애기 아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복숭아 찌르지 마세요 이거 해달라는데 여러분 오늘 말랑 제발 콧물쟁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아니 콧물쟁이가 뭐예요 진짜 왜 그래? 콧물쟁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진짜 콧물 다 흘리고 다니는 줄 알겠어 콧물쟁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저 모자 쓰는데 자꾸 머리 잘랐다고 진짜 진짜 여러분 저 몇 번 몇 번 말해야 돼요 네? 그냥 모자 썼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도 속였어요 뭐 이런 걸로 울어요 안 울잖아 복숭아 화났다고 이 정도로 화가 나진 않지 또 삐졌대 그런데 나 귀에 이렇게 빨갛지 지금 칸이 제 손은 석발한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 저는 석발한 거 아니야 하하하하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진짜 석발을 했어요 그럼 어떡할거에요? 갑자기 궁금해서 선우가 갑자기 삭발을 하고 와도 계속 선우를 좋아할거다 그러면 다들 하트를 보내주시구요 아니다 난 선우의 삭발을 보면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다 하면은 손 이모티콘을 손 이모티콘을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Start 오 네 일단 손도 올라왔구요 하트도 올라왔구요 근데 하트가 좀 더 많구요 잠시만 손 이모티콘 왜 이렇게 많아 나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거 지금 장난치는거죠 또 와 하트가 보이는 와중에 갑자기 뜬금없는 손이 나와 진짜 못됐다 여우 이모티콘은 뭐야 아니 진짜 제가 삭발하면 저 별 안좋아하실거에요? 진짜? 아니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 갑자기 삭발가 나타나면 좀 그럴 수 있긴 하지 그래도 그래도 근데 그래도 하트가 많아 날 도와해준 사람은 많아 그럼 됐지 뭐 그래 장난이겠지 장난이야 왜 점점 손이 많아지는 건 기본 탓일까? 괜찮아 난 그런걸로 전혀 흔들리지 않아 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지고 있어 갑자기 발을 또 올려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흔들린다 저는 흔들리지 않지만 카메라는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 같은데 죄송해요 잘못 보신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이제 그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끝 끝 네 오늘은 이제 그만 휴얼 가서 또 자야죠 졸려요 셀카 타임 셀카 타임 그냥 캡처 타임 이렇게 할게요 이거 쓰곤 안 했죠? 캡처 타임 자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알았죠? 저 갈게요 모자 벗고 끝내라고? 모자 갈게요 안녕 갈게요